다음 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 조기 해산을 검토 중이고 11월 10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이시바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논의 후 조기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조기 해산을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고 다음 달 27일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그러나 이시바 총재가 예산위원회 논의를 거친다면 11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